자, 무언가 성점에서 다시 아이템 팔고 팔고 정리를 한 번 싹 했고요 자, 이번에 갈 장소는 민스크가 급토록 원하고 원했던 정의로움을 위해 우마일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죠 그 난감해 하고 있는 손장들을 느림보 아, 이 형들 자, 우마일 음 어, 야, 잠깐만 아, 이거 자, 이걸 여기를 밝혀야 되는데 자, 3레벨이었나 음 잤지? 아, 안잘니? 알겠어, 알겠어 제가 그 제일 길어 자기 피곤하다는 말은 길게 감속을 난 정말 많이 해 놓은 것 같애 아, 네? 감속 두 번 밖에 없네 감속은 거의 기본적으로 저한테 써야 되는 디버프라 그, 그니까, 그니까, 배고픔은 무조건 마법사가 아닌 이상 감속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니까 마법사가 막 잘 나오긴 하지만 확실히 물리 공격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감속이 그래서, 기본적인 디버프가 되는 것 같아 잠깐만, 그럼 그렇고 이, 촌장이 촌장이거든요 응? 당신과 함께 말하냐? 당신과 함께 말하냐? 아니 왜 서로 동서남부 아니 뭐지? 그걸 뭐라고 하죠? 동서남부이 아니라 동문서답하고 있어 뭐라고? 이방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는 뭐라고? 이방인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봤는데 주인공은 아니 여튼 이 말에서 무엇을 할 것이오? 서로 이거 아니야 야 이 김치가 정말 맛있어 아 어딜 놀러 갈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그 해석이 잘못된 건가? 어 어 언덕에 있는 늑대들 시체는 사라지고 그 마사운드를 한 명씩 살인되고 있군요 어 오우거들 을 어 마을에서는 어 그 살인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오우거들은 별로 나쁘지 않는 애들이고 어 어 어 우마의 소문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불구하되요 그니까 오우거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이 소문이겠지 어 어 왜 늑대가 하루 지나면 시체를 치우러 되돌아오는거지? 음 음 어 늑대들을 사냥할 수 없어? 하플린과 그의 무리 하나의 아까 아 전에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 얘기하는게 얘기하는걸 들어보셨다면 하나의 무언가 집단을 고용해서 이미 보냈었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음 늑대들이 그들을 찢어 죽였다는 것이 자기의 추측이래 자 그럼 나는 가겠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어떤 계획이라도 있나요? 내 말은 이 일이 모두 끝나면요 모르겠어 어디에 정착하려고 생각해왔지 정착하고 싶다고요? 아마도 여기에 임해요? 그 계획에 나도 포함되어 있나요? 어 음 음 아 물론이지 당신과 함께 당신을 응원한다면 말이지 어 신들만 허락하면 당신과 하고 싶어요 신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랑 함께하기 싫다는 거 아니야 니가 모시는 신이 나는 바알의 자식이니까 얘는 안되라고 하면 나는 싫다는 거 아니야 야 장벽이 있는데 신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신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어 시장의 집 자 로봇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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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말을 듣고 왔어 장활승고기를 잘했죠 그럼요 야 근데 그 손은 한 명만 그렇게 보낸 거야? 야이 야 그 왜 혼자서 그 위험한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보상이 있을 테지 어 르 수호 레인저의 카본 레인저의 카본? 민스크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음 자세하게 이옥해 보쇼 가죽이 뒤집어진 채로? 가죽이 뒤집어진 채로? 가죽이 뒤집어진 걸 어떻게 된 거야? 가죽을 벗겨 놓고 가죽을 뒤집어 놓은 건가? 메 멜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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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레인저도 어 너 오우거의 소행이라고는 사실 보기 힘들죠 오우거들은 시체를 오우거의 소행이라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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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쥐 펜탐과 그녀의 이랬 유명한 기사였나봐 내 말해줄..얘는 어떤 퀘스트를 하든 할말이 많은거 같애 야는 모든걸 다 말해 아마도 다이어 울프들 아마도 다이어 울프들 가엾은 머리가 이야기 너무 많아 조스 해보겠어 어 일단 렌저의 오두막은 왼쪽에 있구요 왼쪽 서쪽에 그리고 어 어 우워들은 복조개 아잇잠깐만 다가야지 다가야지 너 혼자 가면 뭐해 가자 여관에서 한번 조금 소식을 들어볼까 그거보다 착실한 소년 윌리 여관중인 빈센조 빈센조랑 빈센조랑 뭐가 다른거지? 내가 불쌍해서 거둔 바보니까 네 한번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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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들어보죠 근데 쓰잘때문 기회 없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네 우마 우리는 마누가 700년 전에 이 땅을 쓸고 다닐 때 여기 있었죠 마녀는 마법사 아니야? 아니 마녀 프리스트 타락한 프리스트가 마녀라고 해야 되나? 흠 왜 외전의 아이스크림 수면 상관없는 어린이들 이 마녀 최근에 찾아볼을 위한 사람도 있었네요? 젊은 마법사들 두 남자와 한 처녀 두 남자와 한 처녀 언덕으로 들어갔고 읽어봐도 되겠어? 나중에 유명해지면 팔아먹으려고 왠지 왠지 뒷편에 가면 이 상자 2개 일지가 겁나게 많을거라고 생각했어 다했어 다 일단 일지를 하나 음악 위치 프로젝트 전화 2명의 남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조셀러스와 마이클러스 왠지 키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시체로든 뭐 다른 거로든 등장할 것 같은데 책장수 저건 그냥 다 훔쳐보자 좀 이따가 잠깐만 저장한만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형 지금 만큼 마을에서 새옥을 보는건 새옥을 보는건 기분이 좋군요 우린 이 살인이 시작된 예로는 그다지 여행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요 비록 우리가 우리집 상회가 최근에는 별로 배달을 받지 못해서 물건이 별로 없다는 걸 미리 말해둬야겠지만 몇가지 몇가지 팔 물건을 길거리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상인이구나 일단 뭐 괜찮은거 있나 보고요 뭐 뭐 없네요 음 소매치기가 몇이지 75 95 이거까지 하면 아직 살짝 부족하네 대답 5 4 5 5 5 5 아 그건 꿈인 이야기가 반이죠 들어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에게도 말할지 모르는 최소한 사소한 것에는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500살 먹은 마녀가 배회하고 있다는 걸 반쯤은 믿게 만들 겁니다 알다시피 진짜 이야기는 여기 마을지역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채워가기로 결정한 한 늑대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정한 경비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행할 수 없습니다 음... 왜 모두를 그냥 떠나지 않았어 근데 여긴 고향인데 당연히 떠나기가 좀 그렇겠지 그 맛집 팬탄의 일행인가 보네요 뭐 얘네들 다 상인 아니야? 어 얘네들 다 상인이네 보석주머니 보석주머니 뭐야 이거야? 드...트라니움...발러...에일 보석jà 보석 awhile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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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저의 통나무 쪽에 있네요 레인저의 통나무 쪽으로 가보자 잠시만 하라고 나는 오늘 저녁에 뭐 똑같이 밥하고 먹어야지 밥 김치찌개 끓여먹어 아뇨? 전혀 전혀 안가운데 아 그래요? 볼 음 일찌 플레이인데 빙고님 왔어 오세요 이 점이나 혼란스럽다 플레임룰 13 어 저게 날짜인가봐 아니면 늑대 비슷한 생물이라 말해야겠다 밤에 순찰을 돌고 있을 때 늑대들이 나와 같이 뛰고 있는 걸 자주 눈에 얼핏 보았다 난 그들이 시선에게 끌려고 했지만 그들은 날 무시했다 제일 이상하게 보였던 건 늑대 무리가 어떤 사람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오래전에 무리를 대장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들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한테 도망가는 건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무섭지만 나를 숨어서 지켜보는 것 같다 음? 그래요? 그게 뭐야? 플레임룰 10 21 이제 거의 정오지만 내 오두막 밖에 있는 슬픔 그림자는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새소리와 대부분의 큰 동물마저 떠난지 오래인 것처럼 보인다 난 늑대 소구를 찾아 사실 계획을 하고 있다 난 거기로 향하는 지도를 그려봤다 모든 흔적이 이 이들을 번민들로 지목하고 있지만 어떠한 늑대들이 이렇게 행동할까? 이들은 사람이 교활함을 가진 늑대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머릿속에 속상임 깨어있을 때 희미하지만 잘 들었을 땐 네 목소리와 목소리에 얼굴이 대해서만 꿈을 꾼다 속상임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오늘밤 해가 지면 난 내 의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얘는 어디로 떠났나 보네요 그 지도를 어떻게 알 수가 없을까? 아마도 이곳에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던 듯하다 누군가가 살해당한 뒤 이 오두막 밖으로 끌려나간 자국이 있다 핏자국 위에는 몇 개나 몇 개의 발자국이나 그래 발자국이 나 있다 아마도 개나 늑대의 자국인듯이 있다 마쥐펜탄의 노트 마쥐펜탄이면 그 먼저 갔던 모험가 일행이죠 왈렉 왈렉 왈렉이 누구지? 우리는 오늘 늑대 동굴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내가 정찰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큰 늑대 무리가 돌아다닌다는 메렐라의 의심은 사실인 것 같더군요 늑대굴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지도에 표시했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들 따라오세요 하지만 조심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으세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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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하니까 이상한데? 잘 알아볼 수 있는 없는 지도지만 암스네일 북쪽으로 멜시강 거리에 있는 수국지역으로 난 길은 잘 표시되어 있다 음 음 그렇대요 잠깐만 이거 저주받은건지 아닌지 좀 봐야겠는데 꺼지듯이 자 수환 여기는 뭐가 있으려나 자 화살 북쪽으로 가는 어 여기네요 거의 어 M 경계 M하고 발러스게이트 경계지역에 다 왔는데 북쪽으로 가야 된다라 아 이쪽으로 가도 되지 않나 I will do my consider it done I will do my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ed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아 갈 수 있네요 사원의 페어 음 음 아휴 또 또 어두워 어두워 잠깐만 I will do my I will do my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어디야 아 이쪽으로 움직여진구나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저장 한 번 하구요 늑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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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보죠 어 자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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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원이 아니라 파이어 파이어볼 섀도우면 근데 두명밖에 없잖아 그냥 공격할까 오케이 내 복수의 대상을 훔쳐가도록 할 순 없지 어 복수의 대상 왜 울프였어 지금 애너스 소장하구요 뭐 너와 이 새끼들 저주의 늑대가 마지막 식사를 평화롭게 즐기도록 할 순 없는거냐 늑대? 우리는 너와 늑대의 사악한 짓을 막기 위해 오왔다 마지막 희생사를 먹어치웠고 뭐야 바로 만나는거야 이렇게 끝이야 이게? 사건 해결? 미션.. 미션 커블리트? 음 내 늑대 때는 세이드로드 마법에 쓰러졌다 내 사냥도 풍 떠버린 셀지 어 잠깐만 세이드로드? 음 세이드로드는 누구고 너의 늑대 때 무슨 짓을 젖은거야? 이건 항상 이렇게 불경하고 어딘가 잘못된 어둠이 항상 둥둥 떠다니던 곳은 아니라고 불구 얼마전부터 이랬다고 어.. 그랬다고 이 소골에서 동쪽에 있는 페어는 오랜전부터 나와 내 늑대들이 불길하게 여기던 곳이었다고 우리들은 우리는 그 사악한 신전의 땅을 밟는 것마저 꺼렸다고 그 신전은 한때 태양의 신인 아마우네이터에게 바쳐진 곳이었다고 그리고 위대한 여자 예언가가 그 밑에 묻혀있었다고 지금은 사악하게 변해버렸지만 한때는 성스러운 장소였다고 만약 이곳이 아직도 아마우네이터의 신성한 곳이라면 아마우네이터의 힘이 세퇴한 것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았으면 내 아군도 신전 내부에 기어나오지 않았을텐데 계속해봐 몇주전 미약하게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신전 밑에서 들려왔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짙어지기 까지는 전까지는 그 근처에 갈 엄두도 내지 않았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정호였고 나는 늑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러모아야 했어 난 일식일.. 일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 샤드로드가 우리들에게 나타난거야 그는 내 자식같은 늑대들을 그냥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지배해버렸어 난 형상을 바꾸어 그의 어둠 속으로 튀쳐들었지만 그는 그냥 웃기만 했지 에네스 내 의지에 무릎을 꿇어라 꿇어라 내가 복수하는데 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군 이라고 그가 말했어 그는 공포에 질린 늑대들 사이로 걸어와서는 그냥 건드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어 일단 그들은 모두 죽이자마자 그의 어둠이 내 아이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뻗어오더니 모두들 그림자 늑대로 만들어버린거야 공포와 슬픔에 질려서 나는 도망치고 말았지 지난 몇주 동안 한 쉐이드로드를 봉인하고 있었던 사원에 숨을 숨을 기어 나오는 한 늑대가 한때 늑대였던 그린자들에게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고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어 내가 죽였던 그 남자는 쉐이드로드와 대면하게 되어면서 큰 힘을 얻게 된거야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인간 비슷한 것이건 늑대이건 죽이고 죽인 것을 그림자로 만들어 자신의 군대에 편의심시키는거야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어 아니면 너와도 싸워야하는건가 일단 모든 원흉의 그림자 아 모든 원흉은 얘가 아닌 것 같아요 쉐이드로드야말로 진정한 악의 그로린 것 같고 그를 죽이는데 우리도 돕도록 하지 이 속을 동쪽에 있는 사원에서 만나도록 하자 그곳에 응크리고 있는 그림자들을 조심하라고 들어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지 어 확인하도록 해 그림자들이니까 어 음에서부터 보호가 굉장히 절실할 것 같은 음에서부터 보호 음에서부터 보호가 어 굉장히 절실할 것 같아요 어 어 일단 음 레스워하고 이거 이렇게 해놓고요 사악에서부터 보호도 해놔야되니까 너도 음에서부터 보호를 해놓고 총 메모리즈가 1,2,3,4,5 6개죠 어 예스 뭐에서부터 아 아 아 어 님미 중척이 적혀있대 어 마법관통이다 오 마법관통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gotts gotts 아 작 하룻밤 자죠 어 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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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피하고 어어 음으로부터 부 이한테 시전해주고요 너 양성검 들고 튀고 다 튀어 오케이 어 자 곤축대 그리고 감속 감속은 제네들이라도 걸려 그리고 오 자 오케 빨리빨리 쳐 쳐 쳐 너 너 피하고 아예 너 피하고 쳐 쳐 쳐 쳐 쳐 쳐 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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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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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요어씨 치 앞에 있는 데까지 있어가지고 아야 쉬지 못하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어? 자 천둥 천둥으로 그냥 어어어 야 잠잠잠잠잠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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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 응명서부터 사라졌네 아 계속 나타나 아 한분만 쉬자 좀 아하나 야 시모가 시면 안되네 시는거 포기해야되나 아 그럼 메모라이즈가 부족한데 자 일단 뒤로 빼고 얘는 가거나 음메서부터고 강의로운 니콘 강의로운 니콘 어? 콜라이트닝 안됐다 아 잠깐만 콜라이트닝 되나? 정성 야 이 콜라이트닝 정말 좋구나 아 아 아 이 치지는 못하네 예 콜라이트닝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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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장하고요 아 저장해 아니라 야아 절대 시즈를 못하게 하는거야 시즈를 어어 더이상 없는데 민스코야 너 불화살로 땡기고 내가 내가 못방 해야겠다 어어 스톤스킨 없나? 아 있죠 일단 스톤스킨으로 고고고 천세히 야아 얘 안에서 안에서 쓸 수 있나? 내버려서 또 안될텐데 아 얘네 안에서 아 쓸 수 있다 아아 안에서 썼다 안은 여기 안은 좀 안전한 데구나 당연히 안전해 한 대가 되겠지? 다행히 저작했습니다 어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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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야.. 활류 30차이크 역시 이글보호가 힘 보너스를 받으니까 데미지가 대박이야 대박 타쿠로 명중력은 좀 떨어져도 데미지 하나로 나는 믿기 님들은 쟤네들이 내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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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얘는 야 너 왜 자꾸 쓸데없이 매직미사일 쓰는거야? 매직미사일 막 지마운데로 막 쓰네? 어 야 너 잠깐만 장거리 공격으로 해라 네? 내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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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작 한번 더 하고요 아이 여기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냥 레벨 드레인 당하면 정말 귀찮아지기 때문에 어 꼬얀들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 지네 아 가사 뱀벨 잉벨 이게 바로 스피드 부츠의 위력이라고 아 이에에에에 오오옹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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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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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좋아요 저장하고요 이 부술은 검고 걸쭉한 액체로 가득 차있어 부패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 거울을 이용하라고 수정의 왼쪽에 있는 기계에 아직 남아있는 빛을 모아서 내 늑대들의 복수를 해줘 어 여기 뭔가 있네요 거울 사용 bitten 어 노완 노완아 파이어 볼 파이어 파이어 볼 우리 자 해골궤도 하나 아 해골궤도 에헤헤헤헤 자 이럴때 이렇게 어쩔수 없을때 매직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어어 오케이 이 구덩이의 가장자리로 마치 어떤 커다란 생명체가 이곳을 최근 지나간 듯 긁히거나 찢겨져 있다 굉장히 큰 생물이 지나갔다는걸 알게되죠 저장만하구요 동료수는 다섯명 그대로에요 켈돈은 집으로 보냈죠 켈돈웅은 퀘스트를 완료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왠지 어 함정이 많을것같은곳인데 잠깐만 이런데는 민스크가 아메드 샤랩 씨 바텔라 란 보 란 캥 난 샬 날 바틀 맥 미 해비 퀘 에요 템 에요 저거한테 두방이면 죽지 어... 이れ 많은데? 어... 잊고 막아서고 잊고 막아서고 장거리 푸아파파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 하이어볼이나 지역 어 야 이거 왜 안다쳐 지역정도 죽이는게 제일 좋겠죠 그러려면 클라우드킬 근데 쟤는 언데드 들로돼서 클라우드킬이 통하려나 모르겠네 안통할 것 같은데 아 클라우드킬을 괜히 메모라이즈했나 클라우드킬을 총 지금 3개나 범위마법 화이어볼 클라우드킬 해골함정 범위마법은 어 물리대미지 화염대미지나 전기 냉기대미지 입힐 수 있는 범위마법은 어 대표적으로 화이어볼이 있겠죠 화이어볼 그 다음에 지속시간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클라우드킬 그리고 해골함정 그리고 라이트닝볼트는 직선으로 어 범위를 줄 수 범위마법이긴 하지만 넓게는 못주고 직선으로 주고 그정도가 일단 다인것 같아요 냉기의 원뿔 이것도 냉기대미지인데 이것도 범위가 넓진 않구요 손에서 원뿔 모양으로 이 원뿔 모양 있죠 이렇게 원뿔 모양 삼각형 모양으로 손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게 뭐 파이어볼이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킬이 그나마 많이 쓰죠 일단 아무도 안보이는 곳으로 여기서 클라우드킬을 하나 클라우드킬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클라우드킬을 자 세이드홀프는 내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야 아무도 클라우드킬 여기서는 어 아 메모라이드를 잘못했네 클라우드킬 보다 냉기 잠만 언데드라 냉기도 안 통하구요 아 망령의 칼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망령의 칼이 그 언데드 사 언데드를 그 언데드에게 추가로 10 데미지를 입히거든요 이게 언데드 그냥 썰어버리는 칼이야 그러니까 망령의 검을 익혔어야 되는데 너도 클라우드킬 말고 다른거 없나? 얘는 마땅한 공격마법이 없어 일반무기에서부터 보호는 크리스처들이 거의 일반무기니까 몬스터 봐봐 이거 언데드에게는 효과가 없대요 쓰 언데드는 정말 마법 맞는게 별로 없네 으음 얘는 마땅히 기억할 만한 마법도 없네 얘도 없고 홀라 혼동갖고 언데드한테 이건 통하지도 않죠 아니 언데드한테 산성구름이 통한다는게 그게 말이 안되겠다 통하면 말이 안됩니다 파이어볼밖에 없겠네 파이어볼도 왠지 씹어먹을 것 같은데 어 거미줄 자 클라우드킬은 안통하구요 필리그라빨 히그라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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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 오케 클라우드킬은 안통하구요 히그라빨 어서오세요 어 일단 이거를 놓고 가까이다가 문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파이어볼을 쏜다음에 파이어볼 파이어볼 아 나 파이어볼 다 썼구나 하.. 파이어볼 다 썼어요 메모라이즈 두개 했었나 하나 했었나 그랬는데 하나 있구나 나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마법사로 입구 맞고 어.. 뒤에서 여기서 입구 맞고 겁나게 치는 수 밖에 야 일단 아구 형 준비를 해서 문 닫구요 문 닫아 어? 문 닫아 오케 문 닫고 야 다 준비해 이씨 진 진 이씨 이씨 뒤내로 서 이씨 침 에어 야야야 어디가 이씨로 서 자 스톤스키는 있으니까 화장품 야 야 야야야야 오오 야야 가까이 가지마 일로와 일로와 싸싸 아이 뭐하는거야 너 야싸싸싸 빨리싸 빨리싸 오오오 법사가 보호마법이 많아서 물리공격이 굉장히 어 쎄요 마법만 풀어지지 않는다는거 좋아 죽여 죽여 싸 싸 스톤스킨이라는 마법은 물리공격을 무조건 예 맞았을때 무조건 예 막아요 마법공격말고 물리공격에 한해서 야 와 일로와 싹싹싹 싸 싸 싸 야 너 뭐하냐 아 야 뭐해 너 이씨 제대로 맞춰대 싸 싸 싸 싸 싹싹 아 얘 장걸리를 해놓으면은 좁은지역에서 자꾸 도망갈거 같은데 그냥 표준공격으로 해놓자 아 근데 표준공격으로 해놓으면 또 이씨 무조건 가까이 있어도 근접무기로 안을리기 때문에 내가 백프로 막 그 다섯명을 모든걸 이렇게 이렇게 할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아 그냥 표준공격으로 하고 내가 컨트롤하자 내가 컨트롤해 컨트롤해 이씨 지금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함정찾기 끊구요 간수 쉐도우 쉐도우 애들이 쪼끔 둘러쳐서 둘러쳐서 쪼끔씩 쪼끔씩 다니네 근데 다행인건 좁은 입구를 통해서 다 있어서 어떻게 왔다갔다거리면서 입구만 막으면 마법사람 널면 도망칠수 없다 아잉가 아그래 알았어 자 하객진을 하객진을 유지해 샤샤샤샤 하객진을 유지해 샤샤샤 오케이 쉐도우 감옥 였어 어 마찌다 어 마찌다 예 첫번째 모험가 일행을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낸 모험가 일행의 리더가 마찌 펜탄이었죠 어 얘는 죽지않고 잡혀있었네 그쪽은 누구시오 누군지는 이미 알잖아 어 되게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 같죠? 마.. 민스크하고 되게 잘 어울리겠는데? 음.. 어쩌다 여기로 오게 됐소 어 무언가에 대해 야 이미 알고 있잖아 음.. 그림자 재단에서 모두 살인당에 따라 살아있는 희생자들의 흔적 왜 그것이 여기 나타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있나? 그림자의 군대로까지 커질거라고? 그림자의 군대로까지 커질거라고? 여기 세이드로드를 물리치기 위에 왔소 나도 로이드촌장이 고용됐는데? 나도 나도 나랑 똑같은 목적을 갖고 왔겠지 당연히 먼저 떠난 무언가 일행이니까 근데 얘는 무언가 일행 다 죽고 얘 혼자만 남았나봐 좀 좀 허술했구만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무언가 집단이어야지 늑대물이가 변해서 흠 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알고있네요 얘랑 같이 다니면 여기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트릭 어 얘 남자친구가 패트릭이라는 애인데 걔도 죽었나봐요 근데 굉장히 죽은거 치고는 굉장히 절규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되게 책잭듯이 말하는데 왜 왜 여자들의 몸만 원하는거냐 이게 변태 섀도우 로드구만 멜리라도 여자 레인저였잖아요 마티도 여자 하플링이고 흠 당신이 함께 와준다면 우린 용과한 전사를 얻게 된 것일거요 이모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두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카울드 위저드 때문에 잡혀간거야 어 경험치를 12,250 돈 45골드 얘가 45골드 받고 있었나본데 어떻게 어떻게 돈을 숨겼냐 신기한 놈이네 감옥에서 돈을 어떻게 숨겼어 가보시는데 여기 뭔가 있네 어 톰벌셀의 일지 이 이것은 양피지의 일부로 꽤 오랜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했고 오랫동안 얼룩이 여기저기 져있다 이 아랫부분은 반정도가 찢어져 나간 듯하다 잉크는 꽤 흐릿하게 흐릿해졌지만 어쨌거나 읽을 수는 있다 남쪽지역에 있는 바울기둥 안에 조심스레 숨겨두었다가 숨겨두었다 사실 이 지역에 기둥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 기둥은 그 주위가 잔목 숲으로 둘러싸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만약 내가 집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 내 가족들이 이 글을 읽고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지를 그들에게 보낸다 톰벌셀 뭐시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저장 한번 하구요 아 얘 얘 참 표정 공격으로 어 무기 또 다 갖고있네 파이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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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공격으로 공격으로 여기 여기 공격으로 공격으로 건강 침묘 건강 침묘 침묵 건강이 파이터치고는 높은 패딩긴 하지만 살짝 맘이 안네 힘도 그렇고 쇼뽀거 5개야 야 그럼 공격 횟수가 4회야 라운드당 4회야 야 그러면 아주 그냥 화살 쏘다 붓는다는 소리인데 감속과 기절상태의 면역이다 아르보린이라는 뭐 뭐 잠깐 쓰게는 굉장히 좋은 검들을 갖고 있네 어 힘을 따로 갖고 있네 어허 레이오렌즈까지 갖고 있지 이게 뭐야 성기사야? 이게 펠로드 있는가? 레이오렌즈를 왜 갖고 있지? 가족까지 있어 혼자 가속이네 그러면 공격 횟수 5회까지 늘어나? 이야 화살 쏟다 붓는 아주 그냥 어 굉장하겠는데? 잠깐만 너 중간으로 봐봐 야 화살 쏟다 붓겠는데요? 민스크랑 같이 하면 완전히 장거리로 아주 그냥 다 어 저게 함정 destroyed 응? 어 저기 함정이 있다 쟤 눈에 뭐 있는데? 일단 얘 뭐 수수께끼는 할 것 같은데 태양의 아이디어 성스러운 의식의 시험을 받아볼 땐가 태양의 군주가 그의 상징을 그대에게 부여하기 전에 자네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이 시험을 받아보자 신앙심을 증명하고 축복을 받아라 새벽이 왔다 아 빛을 추구자여 그대의 첫번째 임무는 무엇인가 어 찬송가를 부르겠소 위대한 빛의 빛에 기도를 들겠소 찬송가는 왠지 사이비 막 이렇게 노려보는 것 같아서 그냥 빛의 기도 조용히 경견하게 두번째 의식에서 뭘 해야하는가 빛의 신이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돼 신이 중요한게 아니라 빛이 중요한거죠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빛을 향해서 손을 올리겠소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빛을 향해서 손을 올리겠소 76 아이들 5 시 아이들 높이 올려주겠소 어 5 오랄 5 5 5 5 에자 잠깐만 카드와봐 왕치리 한 방 쓰게 슬 아아 아이들도 중요시 하지 않는구나 자 시험 받을 준비가 되었어 다시 위리한 빛에 기도를 드리고 빛을 향해 손을 올리고 어? 아니 뭐 이런 죄똥같은 3분위였다는거야? 몸으로 맞아가면서 하는데 이럴때 이 몸에 있었으면 아아 화염 저항력이 아주 아 잠깐만 예 마치펜탄 일단 원래 어 이 여기를 조사하려고 온 모험가 일행이었는데 그 모험가 일행은 전멸하고 얘 혼자 살아남아서 다음 재물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구했지 일단 불일로부터 부호를 한정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위리한 빛에 기도를 드리고 성설을 높여 올리고 찬양하겠소 뭐야 한 번이 아니야? 이거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되는데 뭔가 있을거 같은데 단서가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나타나냐? 야 이런게 어딨어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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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애들 근전무기로 바꾸고 야 넌 근전무기가 왜 2번이냐 너는 싸우고 넌 튀고 아 싸우지 말고 야구 일로와 야구 오오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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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도 있어 아 미치겠네 아야야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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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여기서 선도 그냥 또 생겼어 그냥 생긴데 아 진짜 그냥 생기는데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아니 뭐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일단 피해 피해 예민ic Yeah I'll do faster than she I'll do I'll do I'll do I'll do I'll cry I'll be a great news to you You need something 빨리 가셔x2 오오오오'll 드렌드 어서오세요 안고가요? 음.. 음.. 이건.. 눈을 치우스 당한건 어떻게 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가만히 있으면 없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없어 지금 음.. 이건 기억나는 장소군요 저 재단 위에 있는 태양보석 보이죠? 저게 여기 있는 동안 어떤 그림자도 접근하지 못할 때는 우린 안전해요 만약 누군가 건드린다면 그것들을 다시 공격해 올거에요 그림자벽을 뚫기 위해선 이 보석이 필요해요 일단 챙기고 나면 싸울 준비를 해야겠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 싸울 준비를 야 너 함정 근데 살찐는 뭐구나 음.. 미리 깔아놓을 수 있는 일단 공포제거 그리고 사악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어.. 여기 두 군데서 올거 같으니까 일단 음.. 그리스하고 거미줄을 깔아놓죠 오케이 자 가지고 올! 온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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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오네? 아 여기 있는데 못 오는거였구만 잡혀서 야 민스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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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금 때려 저거 찍어 네 왜야? 어어 얘가 프리액션을 갖고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예요 프리액션 갖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X2 굉장히 댐시가... 갯덕... wicked dlatego 오오오오 헬프 미 헬프 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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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ncima에서 제 best 태형의 신 아침기도가.. 적혀있다.. 아 그지! 이 형 기도 문이 있지! 아 저거 나중에 와 이거 또 생겼네? 아 근데 저거를 지금 못집어 아 저거 짓고 싶은데 이거 짓고 싶은데 못집어져 뭐..뭐야 대화건은 그게 있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집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나? 어어어! 위험할때는 레올프로 아 이게 저 가운데 있는 이거를 눈에 있는 눈대가리에 있는거 저걸 가져가고 싶은데 아 이게 방해가 돼 아 거스트 오브 윈드라도 있으면 날려버릴텐데 아잇 저거 날려버리는 뭐..뭔가로 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아무어.. 아..아무아나의 뼈 어 이거는 어린 예언제 아무아나의 뼈다 이 뼈는 섀도우 울프에 의해 더럽혀지고 찢어 발겨져있다 일단 음.. 니가 갖고있어? 아니 맨.. 니가 갖고있어 야 이것도 니가 갖고있고 이것도 다 니가 갖고있어 음..이것도 니가 갖고있어 니가 갇힌 감옥이 열쇠잖아? 자 일단 패밀리어 풀어줘서 얘가 왜필요하냐구요? 니가 태어리 드래곤인데 내 패밀리어에요 야 이것때문에 쓰는데 너는 왜 안걸렸냐 너 왜.. 야 너는 왜 투명하고 안됐어? 얜 투명하고 안되나? 어 그런건 아니겠죠? 흐.. 진해병이 뭐예요? 제한된 수원이다 지금 제한된 수원이 7클래스 마법 아니었나? 아 그래요? 아 그런게 있어? 그런게 새로 생겼어요? 지니의 그거 이벤트 퀘스트 하나 있는건 아는데 그건 해봤는데 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 시각이 되었네요 저는 좋은데요 이 시각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각이 많이 기억나요 네 네 그 일반적인 택지 그 시각이 될 것입니다 쉐이드를 구워 아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 아 이거 풀어내기가 약간 힘든데 일단 스톤스킨은 미리 갖고 있구요 얘는 움직이지만 않으면 안풀리니까 내가 움직여서 내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길 빼고 얘네 나머지들은 이쪽으로 가고 나는 앞으로 가고 얘는 가만히 있고 아 맞았어 이씨 오오 또 생겼어 야 이씨 야 야 너 어떻게 해 야 너 AI 꺼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투명화에 숨어있어 구석에다 오케이 아 잠깐만잠깐만 너 너 장거리무리로 바꾸고 너도 장거리무리로 바꾸고 살짝 뛰고 나는 어 스톤스킨 어 스톤스킨 벗겨졌네 스톤스킨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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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까이 왔다 야 너 매직 미사일 급한대로 매직 미사일 오케 쏴씰쌰쌰쌰 소용이 없다는데 자꾸 자꾸 소용이 없대요 요거 뭔데 소용이 없냐 불.. 아 1블렛인데 플러스 1무기, 아 장거리 무기의 아닌데 애들은 열심히 썼는데 민스크는 잘 쪼는데 아이 뭐 이데 아이 왜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게 잠깐만 좁은데 됐다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용암 같은데요 용암이면 음 화염 저항력이 필요한데 화염 저항력이 필요한데 얘를 이거 잠깐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서 화염 저항력이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화염 저항력이 았 coconuts 오오오오오오오오오혤오오오 acab 오오오오형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괜찮아괜찮아 화염 저항력이 백프로자나 격КА Stephanie 오오오오오오오 유tan 괜찮아요 어이 signed нач era 나만에 이 병이 100%가 괜찮아요 다시 와야겠네요 오! 그레이터머미 봉골렘 와 스켈렉터면 워리어 야 여기 장난 아닌데? 엄데드들이 엄데드들이 엄데드들 엄데드들을 상대하기 좋은 스펠을 지금 메모라이즈를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어 가짜 새벽이나 태양광선이 필요한데 6레벨 7레벨 했죠 그 좋은것들은 다 어 일단 어 쟤네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냐면 일단 여기 좁은데서는 안돼요 불 때문에 어 예 음 음 그런 그 기타 그냥 볼 갈 수 있는데는 하나도 안했어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같은건 하나도 지금 안했어요 그건 나중에 어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고 일단 캐 캐릭터 캐스트 그 다음에 동료 캐스트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어 이거는 어 어 일단 어 어 화염 저항력이 좋은 애가 어 여기서 미끼 역할을 하고 왔다갔다 거리면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여기 지금 서 쓸 수 있으려나 한명씩 좀 준비를 해보죠 화염 화염 저항력을 어 이게 화염 저항력 아까 내가 썼지 참 아까 썼죠 그러면 민스크밖에 없는데 민스크밖에 100을 못만들어요 지금 음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준비하고 민스크로 아 민스크가 원래 주 공격수인데 빠져가지고 이게 참 그러네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 한번 가봐 이거 아 불에 불길이 안 닿겠죠 안 닿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딱 일렬로 쓰고요 오른쪽 저 french 어 Paw 소 이젠 난 저 재미없네요 증 mechan нап 자 장거리로 다 해놨죠 장거리로 다 해놓고요 제니 근데 언데드라 일반 화살이 안통할 것 같은데 언데드라 일반 화살이 안통할 것 같은데 맞지가 화살을 좀 좋은거 맞지가 지금 주공격수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나머지들은 뭐 다트 던지고 마법은 통하지 않고요 거의 그러면 화염 화살을 좀 주자 아 이게 다 주면 안되는데 산성 화살도 하나 주고 이러면 되겠죠 일단 화염으로 제가 주공격수가 될 것 같으니까 나와 쏴 쏴 아 쟤도 화살 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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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궁수 있어 스크랩도 맞춰 너무 가까이 갔다 너무 가까이 갔다 잠만 발사무기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기 위해 발사무기 암허가 이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건 필요없으니까 이걸 바꾸고 이러면 발사무기 암허가 이러면 발사무기 암허가 어 많이 피할 수 있을거에요 쏴 쏴 쏴 쏴 쏴 빨리 빨리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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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맞았어 맞았어 어 뭐야 뭐가 쓸모가 없다는거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마취가 쓸모가 없다는거야 지금 효과운드 문기라는데 누굴 떼는거지 맞지 누굴 공격하는거야 지금 그레이터 머미를 그레이터 머미를 그레이터 머미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저 산성으로 가보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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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 화살을 주죠 이 화살을 주면은 맞겠지 아 야 이 화살인데도 이 화살인데도 안 맞아 야 그레이트 머미는 요새 몇 아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몇대부터 맞는거야 잠만 다트는 잘 맞나 지금 하나도 다 못맞추고 어 한명도 다 못맞추고 맞지만 조금 맞추는거 같은데 다 빗나감이죠 근데 맞지 맞지가 안 맞아 지금 이 화염때문에 맞고있는거야 얘네들 아무것도 안하고있어도 얘네들 죽을거야 야 마법 그레이트 머미는 마법으로죠 매직미사일 15 15연발을 한 번 맞아라 오케이 네이저 스트라이크 됐으니까 내가 어 어 썬드 데미지를 2피해를 줬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썬드 데미지를 2피해 줬어 크리티컬 터지고 어 열심히 다 트 던졌는데 데미지가 데미지 2줬어 아 나...되게..되게..되게.. 어어어어어 오케이 다 죽였어요 어..일단.. 완치가..아..아까 썼지 어.. 이렇게 하고..야..한번에..한번에..치료마법 치료마법이 없네..쟤들은..야.. 넌 이거라도 쓰고..조금이라도 채우자 치료마법 어..넌 이거.. 맞지? 맞지도 레이온앤즈가 있죠 레이온앤즈 레이온앤즈 어..자기밖에 안되잖아? 와아..이런 개인주의자 같은 놈 얘 모든 특성력이 자기밖에 안돼 야아..저런 개인주의자 같은 놈..와아.. 마치 저거 대장이라고 하더니 대장은 남들한테 베풀줄 알았지 얘가 하아아.. 하아아.. 화음지어 강력이 50포인트밖에 안되요 이제 자..... 이가, 이가, 이가... 으아하! 비웨어! 요어 니즈 아 마이니!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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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음... 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누굴 공격하는 거지? 썬도 공격하는 것 같은데? 끔기 잡아. 오케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나이씨. 뭔가.. 맛찌에 대해서, 어.. 실망을 하고 있어요. 흐흫 아아 맞지 진짜 너무하다 개인자와 개인주자같은 경우가 실망했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하루종일 시려야되는구나 어 여기 어 어떻게 잘 지나갈 방법이 없을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건 뭐지? 매분당 2점의 체력을 재생시킨다. 재생시킨다. 음... 와 투구 쓰레기가 없네? 야 이 이온스톤을 쓰레기가 없어. 아 저게 그 딱 그때만 쓰면 되는데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쓰면은 무조건 피가 만땅으로 차있을 거 아니에요? 에어리가 좀 좋긴 한데 에어리 음... 내가 갖고 있어라. 이거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갖고만 있어. I am here if you wish. 아잠만잠만. 야 다트는 니꺼잖아. 다트 니가 쓰고. 어어... 일단 이렇게... 히스로롯을 최대한 상 활용해. 네이처 액스. I could do no less. 야 얘도... 민스크도 지금 화살이 몇 개 없다. 일단 산성으로 좀... 꽉 튀고... 음... 이 플러스 이 화살은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머미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신기한 놈이네... 범이. 신기한 놈이네... 범위. 화살이 많이 없어요. 어어... 저장 한번 하구요. 아하하하하하하. 그럴줄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우의 의심 아미 아마우네이터의 빛으로 축복을 아마우네이터의 사원은 우마삼의 봉화처럼 빛을 낸다 아마우네이터는 악의 그림자에 대해 경고가 깨진다 멀리서 아마우네이터를 찾아온 순례자들이여 축복받을지어다 아마우네이터 왜이렇게 이름이 어렵냐 아마우네이터는 유일하며 끝없는 존재다 그냥 아마 아마라고 할게요 아직 우리의 신은 우리를 잘 돌봐주고 계시며 항상 그림자들과 대처하고 계신다 이 신자는 그러한 끝을 향한 목적을 추워가고 있다 아마는 그림자들을 불러들이는 이들 이 땅에 추방하신다 어둠은 마법에 탐닉한 자들은 이제 아마와 그의 충실한 하인들에게 들켜 최새들로 묶여 사원에 감금될 것이다 라이트 스톤 여명의 빛 태양의 빛 성표는 어떠한 영적인 영에도 길잡이가 될 것이며 그로써 아마와 함께 하게 될지어다 아마의 빛으로 적보고 그래서 여명의 라이트 스톤 여명의 빛 태양의 빛 라이트 스톤 여명의 빛 태양의 빛 자 일단 뭐 빠르게 뭐해 또 오고 빛이여 세상에 이런 어린신자 선지자 아무한 아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이름이 아무 하나의 뼈를 가지고 돌아왔군요 그녀의 고통을 이뤘서 끝이에요 이게 낡은 뼈를 말하는 건가 아마와는 암악에서 이곳에 쳐들어와서 그 빛으로 그림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신이 이곳에 신전을 세우시고 영원히 어둠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셨죠 한때는 이곳의 성직자들이 천국에 있는 그 이름을 외치며 봉인을 강하게 유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암악은 시간이 흐르면서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수호자는 예전처럼 숭배 대상이 아니죠 그러자 결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악은 어린이 선지자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이곳에 신투해 오기 시작한 어둠에 맞서 싸울 빛의 아이로요 그러나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던 것이죠 암악은 세드로드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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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녀의 시체를 잡아 그의 다크 울프들에게 그녀의 뼈를 디버 던질 때까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뼈를 가지고 왔군요 세드로드의 소나기에서 더럽혀지던 그녀의 고통도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아무 하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아닌데 암호하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거네 늑대들의 아가리 야 너 어린 선지라면 왜 이렇게 입이 험악하냐 아니 늑대들이 입이라고 하면 이빨이라고 하면 되지 아가리가 뭐야 원래 아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 이 단어가 맞나 너무 강력한 것 같은데 이 와드스톤 영어랑 비슷해 승리하기를 어 단어는 아 단어래 17750점에 경험치를 얻었네요 새벽에 새벽빛의 상징 뭔가 조각을 하나 줬는데 다 맞지 않대죠 이거는 정우의 의식 음 뭐 오후의 의식도 있나 이게 아침의 의식 정우의 의식 뭐 저녁의 의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라면 그죠 오 250 보이잖아 어 일장석 탄환 폭발 탄환이야 이야 폭발 탄환이야 폭발 안 돼 폭발 그 슬링이야 오 근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폭발 탄환이 있었나 새가 생긴 건가 음 일단 신기한 거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미 적혀있는 거라고 하네요 자 저장 한 번 하구요 어 여기서 이제 쟤네들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는데 어 안전하게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참 안전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사격 있나 사격 없나 저기 있을 것 같아서 아 얘네들 여기도 꼭 와야되나 이쪽으로 못 와요 어 잠깐만 이쪽으로 올 수 있나 아 어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 어 험하게 돌아와야 되네 사실 점점 이동 지 손 강ㄹ 정 지 알았다 이게 대형 중에서 따라다니는 대형이 있긴 한데 그걸로도 아마 이거는 이런 세심한 조작은 안될거야 됐네요 자 잠깐만 하구요 아 따 그럼 저기 또 있네 스켈레스톤 워리어 머미 스켈레스톤 워리어인데 워리어 한명은 아처야 아까하고 똑같은 어 구성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구성인데 뒤에 저거 함정 있는거 같은데 야아 함정 있어 왠지 여기 어 함정은 언데드고 뭐고 다 죽일거 같은데 경험치가 아까워서 내가 여기에 잘 통과하고 이렇게 뭐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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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우 아마우네 에이터 이 네 네 에이 티 어 뭐였냐 써야 아 아 아마우네 스펠링이 뭐지 A-M-A-U-N-A-T-O-R 이건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함정으로 얘를 죽이면 경험씨를 내가 못 얻으니까 한 명을 앞에서 왔다갔다 거리기도 지금 힘든 공간인데 공간이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왔다갔다 거리기도 힘들어 여기까지 달고 오죠 달고와 달고와 어쩔 수 없다 달고 고 이리 와 う受 어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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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씨 나 발사무기에는 어 야 너 이거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오케이 이러면 발사무기에 정말 안 맞거든요 뭐 물론 일반 발사체에서 구워해도 되겠지만 그거 메모라지 하기 아까워 아유 야 어 스톤 스킨이 벗겨졌어 스톤 스킨이 벗겨졌어요 잠깐만 어 바튼 터치를 해야 되나 아이언 스킨 너 걸고 너는 뒤로 빠지고 얘 근데 너무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얼마 못할 것 같은데 싸 싸 싸 싸 싸 자 누구 뭐 뭐 이거 그레이터 머이는 상처 입지 않음이야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야 나머지 애들 얘 죽여 쟤 죽이고 상처 입지 않는 놈들을 죽여 야 얜 마법이다 마법 답이 없다 매김사의 15연발 그리고 늑대인간 변인 그리고 늑대인간 변인 니가 그거 해 나 그 내 중사의 소리 아 나 아 나 얘 벌써 화살 다 썼어 아하 나 화살을 아주 그냥 쏟아붓네 야 뉴헤사 미애 미션 없냐 한번더 싸 와 그레이터 머이는 정말 물 장거리 무기가 그거 면역인거 같애 안맞아 죽을 생각을 안해 이거 7레벨이네 음 너 화살 갖고 있었지 일반 화살 3발밖에 없어 야 이게 화살이 개떡 없냐 자 애들 다 일로와 잠시만요